우리 대한민국 민법 1112조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을 주도록 그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인의 뜻과 어긋날 수 있고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산을 줘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형제 자매에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 3월 사망한 A씨는 공익재단 등 5개 단체에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A씨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었는데 이 경우 형제 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되고 유리분을 갖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A씨와 함께 생활한 적이 거의 없었고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때도 돕지 않았는데 이들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리분 반환 소송을 내자 단체들은 헌법소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으로 민법 1112조 4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서 A씨 형제 자매들은 유리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부모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민법 1112조 1호에서 3호에 대한 유리분 규정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유리분 제도만큼은 인정했지만 부모 또는 자녀가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장기간 유기, 정신적 학대, 신체적 괴롭힘, 기타 폐륜종 행위를 한 경우는 한 푼도 주면 안 된다며 민법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가수 고 구하라씨가 3호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당시 구하라씨의 오빠인 고인씨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규정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즉 나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게 부당하고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거나 부양 간호 동거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이 됐고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의 독립생계 유지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 글 두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위헌해라 대체 왜 상속에 대해 법이 개입하냐 늦었지만 참으로 잘된 판결입니다. 20년 이상 자식이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을 끊고 사는데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부모 재산을 유류분 챙겨가려고 나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지도 않은 자식이 죽이면 찾아와서 돈을 챙겨가는 것과 부모는 다 기부하고 가고 싶은데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부모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유류분 챙겨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인데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부ümü 작용한 자식이란 이유는 여기서 사념한 이유는 아주 예측적인 의혹онь을 급해하성들을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순ate